최상기 회장님, 최상기 회장님은 라이언스 부총대이십니다. 라이언스 부총대이시면서 가수로 활동하고 있고요. 최상기 회장님의 안대요 안대입니다. 최상기 회장님의 안대요. 아무 말도 하시나니 이 내 맘을 모르시나요 이렇다 할 말도 없이 떠나려만 하신다니까 이 가슴에 새긴 저를 그댄지 모르십니까 아 내 도로한테 그 일은 못하니까 울면서 세월의 꿈 서쳐가는 세월이 나를 불리니 이모 홀로 어리 바람 어리 바람 어리 바람 어리 바람 만날 수는 없는 거니까 멈추고 떠나시며 이 내 몸은 어이하나요 이렇다 할 말도 없이 떠나려만 하신다니까 이 가슴에 새긴 저를 그댄지 모르시니까 아 이 가슴에 이 가슴에 이 가슴에 그 일은 못하니까 울면서 태워네 끝내 서쳐가는 세월이 세월이 나를 울리며 이모 홀로 이 가슴에 이 가슴에 이 가슴에 이 가슴에 그댄 이 가슴에 최상위 일상현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.